다니엘 Who are you? 오늘은 신명기 12전 1절부터 33절까지 하가였습니다. 그중에서도 내 하나님 여왁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. 그들은 여왁께서 버리시며 가정에 여기는 이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은 자녀를 벌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.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십니다.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십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아버지 저의 발을 묶고 주님의 손에 저를 무지하며 나아갑니다. 주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. 아멘 아멘